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항상 행복하세요. 여기까지 와서 제가 이제 열심히 살라고 농사를 치러... 이제 올 한 개, 저희 동네에서는 4벌 친다 그러는데요. 이 논이 저기 지난번에 집에서 한 10킬로 정도 떨어진 논이 있다고 했는데요. 이 논이 바로 그 논입니다. 안성 시내, 시내권에 거의 다가서 전행해 있는 논인데요. 시내에서 여기 가깝습니다. 아무튼 여기까지 와서 제가 이제 열심히 살라고 이렇게 농사를 치러... 이제 올 한 개, 저희 동네에서는 4벌 친다 그러는데요. 지역마다 틀립니다. 아시 친다 그러는 데도 있고 한데 보통 토벌로타리라고 이제 토벌 국미를 많이 드시잖아요. 토벌로타리를 한 번 치고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로타리를 한 번 그때 가서 더 치고 이제 번지라고 해서 형탄화 작업하는 농기기가 있습니다. 그때 가서 이제 번지를 배면서 제초제를 주면서 이제 딱 번지를 끝내놓고 희탕물이 가라앉고 한 5일 안에 이제 심기 하루 전날 물을 빼고 이제 심으면 됩니다. 오늘 너기치고 이제 몇 군데 있습니다. 오늘 한 5.0평 정도에 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쳐야 될 것 같은데 해지기 전까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소년농구 한태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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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